안녕하세요. 먹티 검증 전문가 백아스입니다. 검증이 완료된 포레스트와 검증 진행 중인 총룡 카지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포레스트는 2023년 12월 23일에 도메인 생성이 되었지만 포레스트를 운영 중인 업체를 검증하기 위해 자세히 조사해본 결과 팩트, 캐나다 등 다수의 먹티 사이트와 연관성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업체들은 환전을 지연시킨 후 IP 차단, 강제 ID 탈퇴 등 다양한 이유로 약 500만원 미만의 당첨 금액은 전에 먹티한 악질 업체입니다. 혹시나 이용 중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사용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청룡 카지노는 2024년 1월 30일에 도메인 생성이 되었고 동일 서버에서 운영하는 곳들과 함께 먹티 이력은 없습니다. 청룡 카지노를 운영 중인 업체를 검증하기 위해 자세히 조사해본 결과 꼭 확인되어야 하는 과거 계열사 기록 정보와 추가적인 도메인이 발견되지 않으며 신규 사이트는 먹티 발성 확률이 매우 높아 사용 전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저장 후 소액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글에 베가스 정칸 검색하신 뒤 다양한 최신 먹티 검증 정보들을 확인하시고 지금 이용 중인 곳이 궁금하신 분들은 베가스 커뮤니티로 검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검증을 요청하면 보다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잘못된 사이트 이론 또는 주소일 경우 글이 삭제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베가스는 먹티 사이트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먹티 조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신속하고 빠른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